아 이거 들고 있을 때 뭔가 이상해 들고서 뛸 때 부자연스러워 포트나이트 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의 드림 스케치를 입량하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과자를 사줄 수 있습니다 음 맛있다 라마 두 마리 실화야? 나 라마 두 마리 처음 보는 거 같아 라마 두 개 실화야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얘들아 잠깐만 어디로 갔니? 아니 아 잡았다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 아 근데 라마 두 마리 신기하네 와 세상에 이런 일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아 이거 들고 있을 때 뭔가 이상해 들고서 뛸 때 부자연스러워 차라리 이렇게 돌리면서 가는 모션 추가해 주던가 이렇게 붕 붕 붕 붕 붕 붕 붕 붕 하던가 아니면 짱절곤처럼 이렇게 두 한 손에 두 개를 짚고 있는 거지 지금 하나만 잡고 있잖아 두 개를 이렇게 딱 짚고 가운데 그 철심만 덜렁거리게 그 가운데 이거 뭐라고 하지? 철사? 그것만 철로 연결된 것만 연결부만 덜렁거리게 만들던가 이게 길어가지고 이상해 망했네 망했네 죽어라 죽어라 아하하하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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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것이 슬라임의 위력이다. 하하하하 발소리 들렸는데? 이야아아아 이야아 이거 좀 너무한거 아니냐? 아니 딴 이였어? 아아 나 딸 피인줄 하고 이러는데 아아아 아아 잘어와! 아! 나 진짜 후군가? 아 에임 개 구데기! 안 돼 아야야야야 어휴 이러rias 안 돼 어~~ 잡았다 안녕하세운엇 안녕하세운엇 아니 이게 왜 맞아? 파도인데? 아 죽여버렸다 와 겟똥같은 놈 겟똥같은 놈 겟똥똥똥똥 으흠 고맙습니다. 아이고 죽어라 지금 가야 돼 으 잠깐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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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럴 거 같더라 이럴 거 같더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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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 I coated 아 아아 이겼다 아아 진짜 풋풋 슬림 없애줘 아니면 나만 쓰게 해줘 치즈 아 힘들다 힘들어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